아니요 죄송한데 진짜로 아 무슨 시청자를 시청자를 빨아들이고 그러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진짜 항상 합방을 하고 나면은 무앤터랑밖에 합방을 안해봤는데 무앤터분들이랑도 합방을 하고 난 그 다음날에 항상 방송을 쉬었습니다. 어그로가 끌리는게 싫었고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거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돌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방송 쉬었어요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발 제발 너무 부담스러운데 제발 좀 가주시면 안될까요 이제 그만 방정하라고 오늘 밥먹으려고 킨거야 밥먹으려고 근데 사실은 고기 구워먹으려고 한건데 고기 구워먹으려고 한건데 고기 구워먹기에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간세탑 라우더를 보여달라고요 또 노잼이라고 할거면서 또 노잼이라고 할거면서 조금 더 업로드됩니다. 고기 구워먹으려고 한건데 조금만 더 업로드됩니다. 고기 구워먹으려고 합니다. 고기 구워먹으려고 한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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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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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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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때 리액션하다가 다친거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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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서 그래. 핫.. 철구단.. 아아 철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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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ㅋㅋ 아니 뭐 불편하신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게시판에 항상 열려있으니깐 글은 안지우니깐 게시판에다가 한 번씩 적어주십시오. 제가 보면서 고쳐나가야될거는 그거 보면서 고쳐나가야지 네 근데 조금 그 와중에도 게시판이 그렇게 글이 많이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하루 만에 6페이지인가 7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겨랑? 겨랑을 맞으면 안되지 감사합니다 이거 치킨을 보여드려야 되나?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먹을게요 그냥 마땅히 먹방 전문 bj가 아니겠다는지 원래 네네치킨이 안다 원래 땅땅치킨은 쌈무 오는 거 아시죠? 무 올 때 쌈무 오는 거 아시죠? 이거 안 먹으면 뜯을 때 넘쳐 그래서 조금 먹으면서 뜯어야 돼 됐어 이제 먹을 건데 먹을 건데 좀 조금 소란스럽네요 채팅창이 미쳐버리겠다 진짜 더이상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게 바로 학고의 한계인가? 더이상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떻게 즐겁게 해드려야 되지? 먹는 것밖에 안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어제 진짜 죄송해요 제가 정신 못찾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악의적으로 까고 그런 마음은 없어 진짜 어떻게 한계 팬가 감사한데 근데 이거 한가지만 진짜 알아주셔야 되는게 제가 아무리 진짜 멍청하고 진짜 속된 말로 골빈연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하프리카 1인자는 철구님이긴 한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진짜로 진심으로 까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바로 이제 저는 방송 접어야 되는게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진짜 네 내놓고 했긴 했죠 정신찾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찍기만 무슨 감시당하고 있는 기분이다 풋바 풋바를 하라고?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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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진짜 손이 떨려서 지금 젓가락질도 안 돼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도 안 되는데 지금 풋바를 하라고 1위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2위에요 3위에요 숙배를 들으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숙배를 들으라 오늘을 위해서 좋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오늘만은 나와 함께 뜨겁게 빛나는 우리 젊은한 청춘에 잠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 축배를 틀어라 아냐아냐아냐 아유 죄송해요 매일을 향해서 축배를 틀어라 감사합니다 진짜 덕분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일이에요 제가 제 까짓게 진짜 일이야 잠시만 수샷 좀 찍을게 수샷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우리 엄마가 어제 밤에 잠을 못잤거든 새벽에 계속 내 게시판에 그거 글이 올라오니까 5분마다 글이 아니다 1분마다 글이 5개씩 올라오는데 5분마다 계속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운하 아니 엄마 안 울고 있다 아가 운하 아니 엄마 안 울고 있다 이러면서 다시 보기 전 보게 이러면서 철군님 방송 켜가지고 다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웃었거든요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아가 운하 아가 울고 있는 것 다 어디 갔나 이러면서 저 구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안 운다 미안한데 이래가지고 1번님께서 3370 고운게 너무 제가 이런 이 정도 별풍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진짜 턴사계 턴사계에 이뻐이뻐계가 제일 최고였는데 3370 고운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안양이 언니방 안양이 언니방 회장님 아니신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이쁘게 받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댄스라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 잉여춤 쳐드릴까요? 잉여춤 쳐드릴게요 아 또 너무 사골인데 못 본 사람들이 더 많겠지 근데 잉여춤 쳐드릴까요? 잉여춤 쳐드릴까요? 잉여춤 쳐드릴까요? 잉여춤 쳐드릴까요? 잉여춤 쳐드릴까요? 잉여춤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3370대. 너무 감사합니다. 밥 좀 먹어도 되나요? 제가 오늘 진짜 이거 한 끼 먹는 것 같아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밥 좀 먹을게요. 살 좀 찌고 싶다. 네? 무슨 소리지? 무슨 풋밥입니까? 무슨 풋밥입니까?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철딱선애가 없어도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더 방송 선배인데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방송만 생각하고 하다가 진짜로 언젠가는 큰 코 다치겠지. 저녀는 한번 코빼기가 저번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인방길에서. 한 달 전이었나요? 인연은 철박이들한테 잘못 걸렸다가 존나 매장 당해봐야지 정신을 차릴 거야.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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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혈식이 술먹방이라니깐요 열혈식이 술먹방이라니깐요 조금 식은땀이 나는데 어제 술먹방한것도 쭈굴댕님이 열혈 들어오셔가지고 술먹방한거였는데 감사합니다 진짜로 1번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콜라샤워는 아니더라도 지코토닉까지는 할수있어요 지코토닉은 할수있는데 콜라샤워는 좀 아닌것같은데 ㅋㅋㅋㅋ 방송을 전부다 처음 시작할때부터 유명하신 분들것만 보고 배워가지고 할까요? 근데 조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때문에 이쁘다고 하지마세요 이쁘다고 하지마세요 또 벗발소리 들어요 조심해야되요 이쁘다고 하지마세요 진짜 나중에 되면 벗발소리 듣는다니깐요 쉿 쉿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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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쁘다 도배하지마세요 벗발소리 듣는다니깐요 정말 눈살 찌푸려지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쁘다 도배쓰 아 그 지코토닉 그거 뭐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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